나이스! 좀 빠졌다. 들었다갈치지도 않았고 자세도 완벽했는데 생일지도 몰랐던 흠집에 어느샌가 묻어버린 이 물질들 이런 작은 것들을 못 챙겨서 게임이 망가지곤 하지. 과한 걱정도 게임을 망가뜨리곤 하죠. 별 탈 없이 끝날 겁니다. 의원님께서 드라이브도 잘 닦아주셨잖아요. 그래? 너무 늦었죠? 어! 완벽한 게 좋잖아. 우리도 놓치는 흠집이 있을 수도 있거든. 우리 내기할까? 이번 게임에서 누구 점수가 제일 높을지? 좋지! 하하하하 진동이 맞고 계셨구나? 아! 고맙습니다!